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7일 최병웅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45분 녹음 이 내용이 mbc에 보도가 되었죠. 그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우선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간단하게 아마 내용 중에 오늘 아침 신문 방송 이런 데 보도된 내용을 제가 종합해 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이거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라고 하죠. 이명수 씨라는 사람이 작년 7월에 김씨한테 접근을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총 52차례 통화를 한 중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 보도된 것은 그 중에 자기들 딴에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했을 겁니다. 이탄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기자들 속성상 대개 첫 번째에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에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이제 뭐 부연해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면 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액기스라는 것은 다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별게 없더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 이거는 그동안에 뭐 그렇게 허풍을 쳤나. 뭐 찌라시 같은데 마치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처럼 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결국 속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는 앞으로 2탄 3탄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겁니다. 조국 수사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 원래 그렇게 펼칠 일이 아니었는데 친조국 인사들이 수사를 너무 많이 공격했다. 유시민 이런 데서 자기 존재감 높이려 계속 공격을 했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검찰총장이 된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다. 문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고 모른 척하며 참모기질이 너무 강하고 시나 뒤에 숨는 분이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찰로서 정말 문 대통령의 정권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조국 수사를 시작하면서 여권이 공격을 하니까 결국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배신한 셈이다. 그걸 이제 남편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얘기는 윤석열 후보도 사실 조국 수사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문 대통령 정권 정부를 위해서 조국 같은 사람은 도려내줘야 된다. 도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잘라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어간에 비슷한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 조국 같은 사람은 문 대통령 주변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를 어쨌든 본법 행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사를 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권 내에서 돈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얘기를 들었는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총장이 되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될 줄 꿈이나 상상했겠나. 이건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지 보수가 키워졌겠어. 보수는 자기네가 해먹고 싶지. 박근혜를 탄핵시킨 건 진보가 아니라 보수야. 적은 내부에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뭐 보통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조국 수사 때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주검장이 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이나 그게 뭐 문재인 정권이 불러다가 적폐수사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객관적으로 팩트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그것만 할 줄 알았더니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랐던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죠. 검찰총장 임명장 주면서. 그러니까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결국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는 이미지를 얻은 거죠. 과거에 어느 검찰총장이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국민들이 높이 평가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건데 뭐 크게 틀린 얘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발언이라고 하는 게 바로 2019년 미투 발언으로 그 사실 떠들썩했어 정치권이. 그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52차례나 전화를 했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했겠죠. 여기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먼저 미투를 터뜨리면서 그걸 화두로 잡자 했잖아. 뭐하러 잡냐고 미투를.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상막해.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난 안희정 편이었거든. 아니 둘이 좋아서 한 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강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희정 정충남지사. 유죄받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뭐 이 사람을 옹호했다는 거 부적절하죠.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그냥 완전히 무슨 개인적인 감정을 개인적인 관전평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총장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얘기를 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개인적 관전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돌아나가는 얘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권희 씨가 MBC에 해명을 했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일종의 반론이죠. 뭐 그 얘기를 했더군요. 글쎄 뭐 저는 이게 뭐 내용을 뭐 이 사람이 무슨 검사도 아니고 개인 관전평 비슷한 뭐 인생 살아가는 얘기 하다 보니까 뭐 또 그냥 안희정 전 지사 편 든 것 아닌가. 여기에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하다 보니까 뭐 보급받은 거 아니냐. 혹시 그런 얘기가 또 어디 있을지도 모르겠다. 맥락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쓰고 있던 줄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또 왕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도사들하고 같이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나는 줄리 한 적도 없으니 계속 인터뷰가 나오면 좋지. 계속 오류가 날 것이거든. 아마 지금 찌라시 같은 데 도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이제 본인이 언론사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털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 내가 만약에 정말 대통령 부인이 되면 그 사람들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설이 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할 때 판사가 가처분 신청을 받으면서 언론사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보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의 권한도 아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빼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시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MBC가 못 쓴 것으로 보이는데 찌라시에는 그런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이 응징하겠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응징은 대통령 부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통령이 지시할지 안 할지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설령 지시한다고 해도 무슨 죄가 있어야 허위사실류포 이런 거로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있어야 검찰에서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안 시키고는 또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져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본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양재택 검사하고의 혼전 동거설 이것도 또 찌라시 같은데 많이 나왔었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하겠나. 그것도 부인이 있는 유분함하고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양검사하고 해외 밀월여행 사진이 있다. 이런 질문을 이명수 씨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간 거라 오히려 더 좋아. 사람들이랑 같이 찍은 것이고 양검사 사모님도 다 알고 원래 같이 가려고 했다가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거 만약에 진짜 이렇다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팩트를 검증해 보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작년 9월에 홍준표 의원이 서울대 경선 과정이죠. 서울대 토크 콘서트에 이명수 씨가 자기가 간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질문을 해봐라.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은 많이 나올 것이다. 글쎄 이것도 그냥 가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서울의 소리 거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슈퍼챗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사적인 대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명수 씨를 캠프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합니다. 글쎄 뭐 캠프로 들어와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건 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동생을 챙겨줄 것 같아. 동생 누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림도 없어.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보지 뭘 그래. 이거는 회유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없네. 그냥 관전평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내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뭐가 있다. 이렇게 완전히 인용부호로 돼서 이건 팩트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냥 관전평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그냥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 또 이명수 씨가 자꾸 뭔가 엮어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 제기 같은 거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명수 씨가 처음에 접근하게 된 과정이 그 모친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어머니 관련 사건에 뭔가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가면서 정대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금전적인 싸움을 하던 그리고 재판도 많이 했었죠.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그걸 얻을 속셈에 좀 없는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접근 방법이 달랐던 거죠. 이 이명수라는 사람은 김건희 씨한테 접근해서 모친에 관한 건을 좀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도움을 주겠다. 내가 정대택시를 잘 알거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는 정대택시 관련한 거를 뭐 많이 안다고 하고 자기한테 우호적인 것처럼 기사를 써서 거짓말을 쓴 거죠. 오보를 날려서 떡밥을 딱 깔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건희 씨는 아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정대택시 계속 소송 중이니까 정대택시와 관련한 정보를 딱 얻어서 정말 뭔가 정대택시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접근을 받아준 것이고 이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서로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서로 친한 척. 저는 이 적어도 어제 보도된 그 내용만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서로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떡밥도 던지고 미끼를 일부러 물기도 하고 정말 고도의 무슨 정보전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남편한테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만약에 많이 들어 있다면 그거는 정말 팩트체크 남편한테 정말 들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약간은 왜곡해서 지어낸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검증해 봐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지금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남편한테 들었다는 내용이 별로 없고 그냥 자기 관전평 세상 돌아가는 평 이런 거를 많이 여기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뭐 정말 아무것도 맹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2탄 3탄이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기자들은 속성상 1탄에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물론 이 사람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죠. MBC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1편에 대해서 쓰죠. 그래야 임팩트가 있는 기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썼다는 것이 요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맹탕수준이 아니냐. 그럼 그 시인 2번의 통화 내용이 결국 약간 사담 잡담 같은 얘기들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평가가 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태선명동의 서인필 아니야. 팩트체크 제가 팩트체크를 진실공방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도 이렇게 되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파일 제가 이재명 파일은 현재 드러나 있는 게 4개고요. 그 다음에 장영하 변호사가 어디 인터뷰에서 이런 게 한 40여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아마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그 4개의 파일 이거는 지금 인터넷 공간에는 일부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이 4개의 파일을 지상파나 유튜브나 종편에서 틀지 않았습니다. 왜? 그건 뭐 쌍욕인데 그리고 그 안에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건 관전평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이재선 씨가 김일성 공작금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틀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바로 MBC가 이런 내용을 틀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등등 그리고 앞으로 예고된 파일 그것도 아마 욕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마중물 역할 결국 그 부분을 수면 우위로 드러내는 역할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 외에는 별로 기여한 게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팩트가 없다 하는 느낌을 많이 봤고요. 이렇다면 결국은 김건희 씨한테 엄청난 또는 윤석열 후보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겠다고 6개월간 기획했던 이 서울의 소리의 작전 공작이 결국 이재명 후보한테 오히려 부메랑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재명 파일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는 마중물 역할 외에 별로 한 게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전 파일 공작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이게 저의 관전평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 관련한 파일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그건 또 내용이 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mbc 스트레이트라는 데의 김건희 파일 여기에 1편을 봤을 때는 적어도 내용이 별로 없더라 맹탕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